과학은 항상 진보하는 걸로 대개들 인식하죠 학문의 기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학문이 무슨 건물도 아니고 무슨 기초입니까 토대라는 개념은 확실성이란 걸 내포하고 있죠 지식에 토대가 없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토대주의에 대응하는 소위 정합주의 그러면 이론의 검증이란 거는 체제 내부의 일관성을 확인해보는 거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힘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해서 토대가 될 수 있나 둥근 지구 위의 토대주의를 생각하게 되면 기초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6강을 했는데 과학의 본질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논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사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드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과학사를 이제 제대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과학 철학을 추상적으로만 해가지고는 헛돌아가는 말싸움으로 그칠 염려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실천적인 감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렇게 실천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현대과학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던 옛날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과학의 실천에 대한 느낌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제가 산소와 플로지스톤이라고 했는데요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생소한 말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근대 과학의 시초가 됐다고 하는 소위 화학혁명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쿤 그 사람이 과학혁명을 얘기할 때 아주 또 자주 들먹였던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18세기 말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라부아지에 이 사람이 주동을 해서 새로운 화학의 체계를 정립했던 사건인데요 이 초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라부아지는 참 상류층에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집안도 원래 귀족은 아니지만 부유한 중산층에서 자랐고요 원래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학 공부를 해놓고도 정말 관심은 과학에 있어서 이제 취미로 과학을 하다가 정말 과학계에 거장이 된 사람인데요 프랑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많은 중요한 일도 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개방된 부르조아로서 개혁파였습니다 또 현실 참여파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찬성을 했고 또 현실 참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미터법을 만드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이 프랑스 국립 화약고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화학, 화학혁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산소죠 산소를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고요 또 그 산소가 가지는 화학체계에서 중요성 이 산소가 하는 기능 그런 거를 많이 그냥 우리가 정말 현대적으로 알고 있듯이 밝혀냈는데 첫째 이제 물질이 탄다는 게 산소와 결합해서 말하자면 화학용어로 산화한다고 했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타는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과정을 산화로 또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속이 녹슬죠 그게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산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거를 산소라는 것도 몰랐고 첫째 또 그 금속이 녹슬은 거를 탄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라부아지에보다 좀 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라부아지가 금속이 녹슬은 것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연소 그렇게 봤던 거죠 같은 과정이고 또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 금속을 순수한 산소에 넣었을 때 정말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기도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화학원소의 정의도 확립을 했고 화학용어도 새로 만들었는데 산소가 가장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산소에 중점을 두겠는데요 화학혁명이라고 이제 하는데 왜 이걸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물어보면 이제 통상 나오는 답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거의 무작위로 하나 뽑았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현대 화학의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활동 기간 중 화학의 거의 모든 면을 바꿔 놓았는데 정량적인 분석을 사용해서 우리 화학의 세계에서 연소에 대한 플로지스톤 이론을 박멸했다 그러므로서 라부아지에는 화학을 현대적 상태로 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저도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제 중점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닐까? 이제 그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긴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플로지스톤 정말 이상한 단어인데 이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에서 탄다는 거 그걸 가지고 만든 명사인데 이제 워낙은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플로지스톤 그렇게 했었는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플로지스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고 못 쓰겠다 하고 태워버린다면 당연히 불을 붙이면 계속 불꽃이 일어납니다 열이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일 없이 고민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혀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이걸 태우는데 도대체 어디서 불꽃이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거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차갑고 불하고 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연소가 시작되면 여기서 어디 있었는지 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로서 감지되지 않는 형태로 이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가연성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에는 이런 말하자면 불꽃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처음에 그런 직감적인 개념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이나 나무 같은 게 타는 것은 타고 나면 남는 그 잿더미 그거는 왜냐면 이 매끈매끈한 종이에서 그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더 다시 플로지스톤을 넣어주면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처음 독일 사람 베커라는 사람하고 스타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1700년경의 이 이론을 이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막 지방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지스톤을 넣어주면 매끈해진다는 거죠 반반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게 아까 이제 제가 라부아지에가 그 연소 과정하고 금속이 녹스는 거를 같은 과정이라고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한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금속 같은 것도 이제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반반하고 그런데 거기서 플로지스톤을 빼내면 푸석푸석하고 흙같이 재가 푸석푸석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이 녹이 쓰면 꼭 흙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이론이 시작됐는데 이 플로지스톤이란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하고는 달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운이라고 표시를 여기 했는데요 탈기운이라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로지스톤을 딴 물질에 주게 되면 그 물질이 가연성이 되거나 금속화가 되거나 그런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라부아지에가 보기에 이 이론이 멋있고 자기도 그걸 배우면서 교육받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속이 녹이 쓰는 것이 연소와 같은 작용이고 그게 그래서 플로지스톤이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무게를 재본 결과 금속이 녹이 쓰면 더 무거워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질량이 늘어난다는 걸 발견했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죠 아니 뭐가 빠져서 녹이 쓰는 거라는데 그럼 왜 질량이 늘어요 줄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부아지에는 요거를 반대로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건이 탈 때 그러면 질량이 는다면 뭔가랑 합쳐지는 거지 뭔가랑 분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소를 만들었을 때 연소라는 것은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시 재해석해냈는데 이제 제가 과학혁명 말씀드릴 때 썼던 이 소위 오리 토끼 이미지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못 봤는데 잠깐 복습을 해드리자면 이거 이제 게시탈트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 이 그림을 오리의 머리로 볼 수도 있고요 저쪽으로 부리를 갖고 있는 또 토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귀가 이렇게 그리고 저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연소나 금속의 산화 이런 걸 해석한 게 오리라면 라부아지에는 그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건 없단 말이에요 현상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라부아지에는 그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짧게 말씀드린 화학혁명입니다 산소도 라부아지에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프리스틀리란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대학 문전에도 못 가봤고 그냥 부엌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빼낼 것이냐 도용은 아니지만 좀 정떨어지게 했던 것네요 왜 제가 이 과학철학 강연 시리즈에 나와서 화학혁명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는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는 정말 오해가 많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과학혁명의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쿤의 과학혁명 이론 자체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셋째는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플로지스턴 화학이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화학체계였고 그래서 그 화학체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정말 물 건너간 과학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왜 플로지스턴 화학이 그 나름대로 훌륭했느냐 우리가 보통 라부아지에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플로지스턴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미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라부아지에가 받아서 오리를 토끼로 바꾸기만 한 건데요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는 플로지스턴이 그냥 상상된 개념이 아니었고 정말 실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니 뭐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을 상상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화학을 했냐 라부아지에처럼 정말 산소 있는 거 그걸 갖고 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말 저는 그 18세기 중반에 플로지스턴 이론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지 마시고 잠깐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플로지스턴 이론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봅시다 당신 뭐 플로지스턴이란 이상한 것 같고 얘기하는데 뭐 금속이 녹슬 때 빠진다면서 그러면 그거 한번 집어다가 다시 금속 금속에서 녹슨데 넣어보지 넣어서 다시 금속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도전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플로지스턴 화학을 한 사람들이 한 말은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천년 동안 인류가 그걸 해왔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금속의 재련 과정인데요 광석에서 이제 금속을 뽑아낸다는 건 크게 봐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광석이라는데 금속이 딴 광물들하고 이제 많이 섞여 있고 돌도 있고 뭐 불순물 여러 가지 있고 한 거를 꼭 자기가 원하는 금속만 녹여낸다는 거죠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속이 그렇게 순수한 금속 형태로 광석에 섞여 있지 않고 많은 경우 산화가 돼서 산화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빼낼 것이냐 어떻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환원시켜서 그 산화물을 금속 형태로 돌릴 것이냐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하면 그거 간단합니다 금속이란 뭡니까 금속이란 거는 이 사람들이 말한 금속회라는 겁니다 칼츠라고 했는데 금속은 금속회와 플로지스톤이 합쳐진 화합물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플로지스톤을 금속회에 넣어준다면 그게 금속으로 다시 환원될 텐데 어떻게 넣어주냐 뭐 간단하죠 그 금속회를 섞어요 플로지스톤이 풍부한 다른 물질하고 근데 플로지스톤이 풍부한 물질은 뭡니까 가연성 물질이죠 예를 들어서 숯 그런 거 잘 타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식 금속광석재련법을 보면 이 광석을 빻아갖고 이제 숯가루랑 섞습니다 섞어갖고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한 이유는 옛날에 뭐 별 기술도 없고 무조건 가열을 합니다 무슨 화학반응이 일어나라고 근데 가열을 하니까 정말 그 금속회가 금속으로 되고 숯은 재료 변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지스톤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좋다 그 숯에서 플로지스톤이 금속회로 옮겨가서 이 금속회는 금속이 되고 숯은 플로지스톤이 빠졌으니까 재료 됐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아 말되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해서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정말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내려 몇 천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 내려오던 그 재련 기술을 다 이해하고 설명해냈다는 거 또 이 플로지스톤은 이렇게 중요한 화학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이 많은 유용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줬는데요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산소도 라부아지에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산소도 플로지스톤 화학을 하는 조세 프리스틀리 영국의 화학자가 만든 거고요 라부아지에는 또 그걸 갖다가 이 또 오리를 토끼로 둔갑시킨 것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플로지스톤 화학을 하다가 산소를 발견했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스틀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명패는 뭐냐면 영국의 리즈라는 북부지방의 시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밀힐이라는 곳에 있는 밀힐 채플인데요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목사로 1770년대에 있었던 조세 프리스틀리를 기린 판인데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산소의 발견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라부아지에가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라부아지에는 굉장히 저승에서 화가 나 있을 거고 프리스틀리도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긴 산소라고 안 했는데 산소는 라부아지에 놈이 붙인 말인데 왜 그 말을 쓰냐 하고 화를 낼 겁니다 프리스틀리란 어떤 사람이었나 먼저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방직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대학 문전에도 못 가봤고 우리나라대로 말하자면 동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죽을 때까지 신학 연구를 했고 과학은 또 취미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밀릴 채플에 목사로 갔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집을 얻었는데 그게 양조장 옆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조장 주인을 사겼습니다 왜 양조장 주인을 그렇게 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인하고 친하게 돼서 이제 그 양조장 견학을 하고 그런데 그 맥주 발효시키는 통 속에 어떤 이상한 기체가 생긴다는 거를 알아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인데요 그 사람은 이산화탄소라고 하지 않았고 그걸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면서 발견한 게 우리가 다 아는 촛불 같은 걸 그 기체에 넣으면 꺼진다든지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숨 쉴 때 내뱉는 기체와 같다 그런데 처음 이제 말하자면 가지고 놀다가 발견한 거는 이게 물에 잘 녹는다 또 물에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많이 녹이면 인공 탄산수, 인공 소다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뭐 천연 사이다라고 해갖고 달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연 샘물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뭐 약수같이 해서 잘 먹고 온천에 가서 먹고 했는데 프리스틀리가 이거를 양조장에 가서 빼낸 기체 가지고 막 흔들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전 유럽에 그걸 갖고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진 후에 이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체를 갖고 재민 실험을 했네 또 다른 기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체를 한 열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화학의 선두로 뜨게 됐는데 이게 이제 프리스틀리의 책에 맨 앞장에 나온 자기의 실험 기구를 그려놓은 건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이 사람은 그냥 부엌에서 실험했습니다 실험실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런 대야 같은 거 해서 거기다 물을 받아 놓고 이제 유리광 같은 걸 거꾸로 세워서 물을 채워서 세워갖고 이제 기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뽀글뽀글해서 올려가지고 모아서 이제 그걸로 실험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통, 물통 바로 앞에 나온 그 조그만 유리 병을 보면 거기 쥐가 있습니다 쥐는 뭐냐면 이 동물이 어떤 기체는 호흡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체 밀폐된 공간 속에 쥐를 넣어놓고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래갖고 뭐 이제 산소를 나중에 만들었을 리 야 쥐가 이거 뭐 보통 공기에서보다 뭐 두세 배 더 오래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자서전에 써놓은 걸 보면 뭐 이런 시설들을 그냥 여기 보면 술잔도 있고 집에서 구해서 부엌에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또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부아지의 실험기구랑 대조해 보십시오 또 이 초상화도 대조해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아까 그 사람하고 싸우면 누굴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라부아지가 이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시대에 과학을 했느냐 누가 어떻게 해서 과학 지식을 얻었고 과학 교육을 받았고 그 지식을 전수했고 권위를 세웠고 이게 이제 꼭 과학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이 됐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슬리가 이제 새로운 기체를 만들고 하면서 이 리즈에 있으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 소다수 때문에 전 유럽에 이제 잘났다 하는 그 상류사회에서 이름이 난 그 이후로 이제 그 셀번 맥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드 셀번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리스틸리를 말하자면 자기 전속 철학자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단영 한 7년 동안 이 셀번 백작의 도서관 사서 및 그냥 말하자면 좀 정치 신학자 고문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셀번을 따라다닐 때 프리슬리가 파리를 갔던 겁니다 자기 혼자 파리 같은데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귀족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라부아지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산소 만드는 실험을 가리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름 다시 산소로 명명하고 논문 발표했는데 프리스틸리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도용은 아니지만 좀 정떨어지게 했던 건데요 공기 속에서 해보자 새로운 기체가 나와버린 거죠 거기서 잠깐 끼었고 금속을 산에 넣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프리슬리가 이걸 보고 됐다 라부아지에는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프리슬리가 산소를 만들었다고 했죠 어떻게 산소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플로지스톤 이론에 기반한 거였습니다 뭐냐면 이 금속회에 칼릭스라고 한 거 녹슨 거 그것이 이제 플로지스톤을 빨아들이면 금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금속 재련 과정에서 보여졌고 그래서 프리슬리는 워낙 기체 화학을 좋아한 사람이라 그럼 그 실험을 재련해서 하지 말고 공기 속에서 해보자 그래갖고 이 금속회를 공기에 밀폐된 공간에 넣어놓고 뭐 또 과열을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과열밖에 없으니까 그때 화학자라는 건 근데 이제 불로서 떼면 너무 좀 과하고 그러니까 이만한 렌즈를 해갖고 햇빛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걸 모으면 그래서 이 공기에서 플로지스톤을 뽑아가지고 금속회에 넣어줄 수 있으면 그 공기 자체는 이 사람이 말하는 탈 플로지스톤 공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탈 플로지스톤 공기가 되면 플로지스톤을 다 뺏겨가지고 지금 플로지스톤을 더 갖고 싶으니까 딴 물질에서도 막 빨아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기가 그러면 이 연소를 촉진한다는 그게 되죠 연소란 건 딴 과연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프리스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수은 수은의 이제 빨간 금속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 예상대로 그대로 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공기가 이렇게 딱 변하는 대신 새로운 기체가 나와버린 거죠 거기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흥분을 했죠 산소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정확히 나올지 모르고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산소 속에서 불이 타면 엄청나게 잘 타고 또 이제 산소를 호흡해보니까 이야 정말 가슴이 가볍고 살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탈프로지스톤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야 이 산소 탈프로지스톤 공기라는 거는 나중에 정말 사치하는 사람들이 사서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랑 우리 쥐 두 마리만이 마셔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번을 따라서 프랑스에 갔을 때 라부아지아한테 아 나 이렇게 신기한 실험을 했는데 아 재미있더라 하니까 라부아지가 탁 듣고 이제 프리스틀리 집에 간 후에 자기가 그걸 또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만의 또 화학체계를 세우는데 거기에 큰 도움이 된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 프리스틀리는 또 더 멋진 실험을 하나 고안해냈는데요 이 이제 금속회를 이 공기에서 플로지스톤을 빼서 금속으로 환원할 수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게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가스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그 보통 공기를 쓰지 말고 우리가 순수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다면 공기 대신 그러면 깨끗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을 할 때 이제 캐븈디시라는 사람이 1766년에 이미 해놓은 발견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관한 거를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지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실감이 나시도록 자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염산입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여기 이제 보시듯이 5%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장갑 끼웠고 이것은 이제 아연입니다 이 캐븈디시가 1766년에 발표했던 결과는 뭐냐면 이 금속을 산에 넣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지금 막 긴장하셨죠 이런 거 갖고 나오면 뭐냐면 의미는 이렇게 간단한 거 처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 그 전에는 아무도 해보지도 않았고 해봤더라고 해도 그렇게 자세한 관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아연 철사를 넣을 텐데 보세요 일단 뭐 잘 아무것도 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자꾸 보시면 뭐 보이세요 네 기포가 형성되고 있죠 표면에 그걸 계속 좀 보시고 있고 이것도 이제 아연 조각인데요 비커에다 한번 넣고 염산을 자 여기 이제 기포가 점점 더 붙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도 이제 형성이 잘 되고 있고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걸 구경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뭐 극장 식당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실험을 하면서 강연들 많이 했습니다 이쪽도 보여드려도 재밌겠고 이렇게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캐블디 씨가 실험 해낸 건데 해냈다고 하기도 뭐 하죠 뭐 그거 그냥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 거는 이 기체를 모아가지고 그 기체의 성질을 연구했는데 뭐 많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수소라는 거 나오는 게 근데 수소란 거는 나중에 라보아제에가 붙인 이름이고 이 때는 정말 가연소 공기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캐블디 씨가 이 수소를 이 기체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보니까 펑 하고 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했다가 좀 잘못될까 봐 안 해드리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죠 재밌는데 재미를 떠나서 잘 보이시죠 신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현대화학으로 아주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이 염산 속에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들이 전자를 아연에서 뺏어가지고 수소기체로 된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다 잊어버려주세요 알더라도 모르시면 더 좋고 아시는 분은 일단 잊어버리셔야 될 게 왜냐하면 전자라는 거는 캐블디 씨가 실험한 후에 100년도 더 지나서 공교롭게도 캐블디 씨 연구실에서 발견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전혀 몰랐고 이 이온 개념도 더 100년 이상 지나서 나온 거고요 정말 원자 개념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아니 금속에 플로지스톤 많다고 했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플로지스톤이 나오면 타야 될 거 아니야 모아서 해보니까 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캐블디 씨는 이것을 순수 플로지스톤으로 처음 해석했습니다 근데 또 말이 되는 게 이제 그 사람 해석에 의하면 플로지스톤은 나오고 그 나오면 남은 게 뭐예요? 금속회잖아요 그 금속회는 이 산에 용해되고 있다 근데 금속회를 갖다가 산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녹는데 거품은 안 나요 아주 완벽합니다 말이 정말 딱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믿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프리스틀리가 내가 이 순수 플로지스톤을 모아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실험 해보고 싶었는데 나왔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유리 그릇을 엎어놓고 그 안에 이제 이 가연성 기체를 채운 거예요 우리말로 수소를 그러고서 이제 그 금속회 여기 칼스라고 표현된 거를 금속회를 놓고 또 그 렌즈로 태양빛을 모아서 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속회가 금속으로 되면서 이 물 레벨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프리스틀리가 이걸 보고 됐다 이 금속이 이 플로지스톤을 빨아먹으면서 금속회가 금속으로 환원됐다 야 그래서 이 플로지스톤 이론의 예측이 정말 멋지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냐 라부아지에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는 자기 이론으로 어떻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이걸 이제 라부아지에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봤죠 이 사람도 이 지람 정도 못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 왜 이놈의 기체가 나오고 왜 이놈의 기체가 타고 이게 정말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라부아지에가 대역전을 했습니다 산소를 왜 라부아지에가 산소라고 했을까요 산소랑 다른 물건이 합치면 탄다 왜 거기서 열이 나옵니까 왜 플로지스톤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 라부아지에 이론으로 하면 금속회라는 게 금속하고 산소가 합친 건데 그러면은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같은 거 안 믿었으니까 그 가연성 기체 그것도 뭔가 다른 물질일 거고 그거랑 산소가 합쳐져서 뭐 돼서 떨어져 나와야 그 금속은 금속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가 다른 금속이 되는 금속회가 금속되는 거 말고 또 다른 물질이 나오고 있을 거라 근데 없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는 답을 알죠 그게 물인데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나오는 게 물인데 물이 나옵니다 근데 왜 플로지스톤은 그걸 못 봤냐 이 실험을 물 위에서 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물은 아주 소량이고 여기 담겨있는 물은 많았고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고 또 플로지스톤 자신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 물 위에서 하지 말고 물 위에서 하지 말고 수은 위에서 합시다 그래갖고 그 상상해보세요 수은을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 막 손 넣어갖고 요즘 같으면 못할 실험인데 해가지고 보니까 이 수은 위에 물이 착 깔리더라 그래갖고 라부아지에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내가 그랬지 금속회는 금속하고 산소가 합친 거라고 그래서 이 산소가 나와서 이놈의 가연성 기체랑 합치면서 물이 됐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가연성 기체를 수소 물 만드는 것이라고 물숫자잖아요 그래서 수소거든요 그렇게 짓고 이제 자기는 승리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결판이 안 났습니다 이 케븐디시라는 사람 워낙 영리해가지고 이 재해석을 다시 재해석해버렸는데 뭐냐면 내가 실수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기체가 순수 플로지스톤이 아니고 플로지스톤이 금속에서 나와가지고 물하고 합쳐져서 산과 같이 있는 물하고 합쳐져서 플로지스톤화된 물이다 그거예요 이 기체가 그래갖고 금속회가 그중에 플로지스톤을 갖고 와서 금속이 되면 물만 남는다 그러니까 케븐디시 이론에 의하면 수소는 물에다가 플로지스톤 좀 더 추가한 거고 그 추가된 플로지스톤만 빠져서 금속회에다 주면 자기는 물로 환원되고 또 말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판결이 났겠습니까 판결이 결국 물 논쟁에서는 판결이 안 났죠 근데 뭐 라부아지에는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고 케븐디시는 라부아지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다 두 이론 다 말이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정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고 근데 서로 그러나 케븐디시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옷도 자기 형한테 물려입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전 세대의 옷을 그냥 물려입고 다녔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이론 다 말이 되는데 그럼 난 옛날에 믿던 거 그냥 믿겠다 내가 왜 두 이론이 다 좋은데 저 이상한 프랑스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프리슬리도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의 미결정 상태가 돼 있습니다 주어진 증거만을 갖고 이론이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쪽 패러다임 다 미해결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플로지스턴 이론에 미해결된 점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는 라부아지에의 이론에도 많은 미해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서 이제 요약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산소를 왜 라부아지에가 산소라고 했을까요? 하는 거죠 왜 산하고 산소랑 무슨 상관이냐 그 이유는 라부아지에는 산의 에시드의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산소가 산성을 일으키는 거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에는 산소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여기 있는 염산, 우리 이제 산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산소가 없다고 하는데 염산은 이제 수소와 염소라고 하는데 라부아지에는 죽어도 우겼습니다 여기 산소가 분명히 있고 지금 잘 분리가 안 되는 것뿐이지 이 염산은 산소 플러스 X 그래서 이제 산소라고 했고 이것도 사실은 정말 조금 창피하게도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일단 나왔던 건데 왜냐하면 그 유명한 시탈이 악명 높은 시탈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황을 태우니까 황산을 만들더라 물론 물하고 섞여야 되고 그러지만 그래서 야 그러면 플로지스톤이 빠지면 물건이 산성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라부아지는 또 그걸 오리 토끼 바꾸는 거 해갖고 플로지스톤이 빠졌으면 난 산소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산소를 더하면 물건이 산성이 된다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이론이 산소의 이름을 산소로 붙인 겁니다 옥시전이라는 거는 또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에서 따온 건데 옥시라는 게 이제 산성이라는 얘기도 되고 이제 시다는 얘기도 되고 날카롭다는 얘기도 되고요 젠 하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트 그런 거 할 때 같이 만든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이 수소 물 만드는 건 옥시전은 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산소 아무 뜻도 모르고 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라부아지의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크한 단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연소이론인데 근데 연소이론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부아지의가 이제 연소이론에서 산소랑 다른 물건이 합치면 탄다 근데 거기서 왜 열이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왜 열이 나오는지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소위 칼로리라고 하는 이게 라부아지의 연소이론을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가연소 물이 산소하고 합치면 산화물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랑 합치면 일산화나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건 좋은데 왜 거기서 열이 나옵니까? 왜 산소랑 합쳤다고 해서 열이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라부아지의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우리가 연소할 때 들어가는 게 보통 산소가 아니고 산소, 가스이기 때문에 근데 가스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보통 물질에 많은 열을 넣어준 거라고 했어요 말 되잖아요 고체를 열을 넣어서 녹이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또 열을 많이 넣어서 하면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그러니까 기체는 분명히 열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산소, 가스는 산소기, 베이스랑 열소가 많이 합친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가스하고 합칠 때 산소기만 빠져서 탄소랑 합치고서 그 열소는 빠져나가면서 열을 낸다 말은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플로지스톤과 같이 열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근데 그 사람 잘못은 아니죠 현대인들이 뭐 나중에 지식을 가지고 왈과왈부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부아지의 연소이론은 첫째 뭐냐면 여기 이제 도회 해놓은 거에도 보시겠지만 도식으로 해놓은 거 보시겠지만 탄소랑 산소가 합쳐서 연소한데 그 산물이 뭡니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인데 그것도 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열소를 많이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열소도 가져가고 남는 게 없을 텐데 근데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한 점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라부아지의 화학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는데 이게 라부아지의가 1789년에 자신의 새로운 화학체계를 정립한 화학원론이라는 그런 교과서에 화학원소를 리스트해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건 옛날 이름이고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자기가 새로 지은 이름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빛이에요 루미의 빛 그 다음에 칼로리의 열소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산소, 수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써드린 화학공식의 열소 들어간 게 장난이 아닙니다 라부아지는 정말 이런 열소를 화학물질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학체계의 일부였고 그래서 그 화학언론의 제1장을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네모 쳐놓은 거 보이시죠 제1챕터의 주제가 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보니까 아 이 플로지스톤 이론도 상당히 훌륭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왜 화학혁명에 일어나서 라부아지에가 이기고 플로지스톤은 망해버렸느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플로지스톤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 근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플로지스톤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냥 놔뒀으면 더 많은 발전도 이루었을 텐데 그래서 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화학의 플로지스톤 체계랑 산소 체계가 둘 다 훌륭했고 대부분이 공통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했고요 각자 다른 장단점이 있었는데 한쪽이 확실해서 우월해서 확실히 우월해서 이긴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라부아지에가 다 옳았던 거 아니고 산소를 라부아지에가 왜 산소라고 이름 붙였는지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많은 것이 다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듯이 이렇게 승자의 관점에서만 쓰는 과학사는 진실성도 떨어지고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는 생각인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과학상식의 기초 특히 그 무리 H2O라는 그 예를 들어서 이 과학상식이란 것도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지 그런 거를 같이 느껴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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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